대퇴사두곤 스트레칭 15초씩 2세트 진행하겠습니다. 바닥에 엎드려 주시고요. 왼쪽 무릎 구부려서 왼쪽 손으로 엉덩이 방향으로 당겨 주실게요. 호흡 참지 마시고 허리 꺾이지 않게 배꼽을 쭉 당겨주세요. 허벅지 앞쪽의 땡김을 느껴보시고요. 반대쪽 호흡 참지 말고 15초 유지해 주십니다.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진행하시겠습니다. 발등을 잡고 운동 쪽으로 당길 때 발목이 아프신 분들은 발등을 잡지 말고 발목을 잡고 당겨주세요. 허벅지 앞쪽의 땡김을 느껴보시고요. 허리 꺾이지 않도록 배꼽 살짝 당겨주세요. 배꼽 살짝 당겨주세요. 지금까지 대퇴사두곤 스트레칭 15초씩 2세트 진행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스트레칭 시 허리가 많이 꺾이는 분들은 복부에 쿠션을 놓고 하면 허리 꺾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 스트레칭을 서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대퇴사두곤이 매우 짧아져 있는 상태에서 선체로 스트레칭 할 경우 골반이 고정되지 않아 오히려 골반의 전망 경사를 더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앞쪽 근육이 많이 타이트한 분들은 누워서 스트레칭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. 발 뒤꿈치가 엉덩이까지 잘 닿는 분들은 무릎 밑에 쿠션을 두고 무릎을 살짝 뛰어서 진행해주세요. 허벅지 앞 근육인 백대 직근까지 시원하게 당겨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. 허벅지 앞 근육인 백대사두곤 스트레칭은 태행성 관절형 환자의 재활 운동으로도 추천하는 운동입니다.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틈날 때마다 해주시면 걸을 때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어들고 관절의 움직임도 많이 부드러워질 겁니다. 어렵지 않은 운동이니 평소 집에서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